나무네 어제 여기 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? 어제 특강력 피지 휴지기를 샀거든요 그거 그냥 안 불리고 하다가 뭘 해야 돼 그거를? 좀 이렇게 불려서 스킨파울로 불려서 피지를 이렇게 불리고 해야 된다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생대로 보앙을 떠버렸네 1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 세기는 세 확실히? 네 9점 나왔지 야인시대? 그럼 야인시대 우리 초등학교 때 약간 초등학교 1, 2, 2, 2 양년대 나 어렵게 드라마 많이 봤는데 드림하기가 최고였지 대빵왕 김탁구가 보여드리네 나라가 뭐 있었는데? 아 근데 나라의 슈퍼보드인가? 그거는 암류메이션 아니에요 엄청 옛날 거 아니에요? 해발 볼 때 캐벌만 해도 지금도 정비해야 했잖아 네가 울트라 분만 하네 그런 거 안 봤어 이걸 히어로우물 이런 거 안 봤어 그렇지 가자 가자 그만 drilled 앞머리 렛츠고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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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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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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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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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